11월 19일 7시 20분 옹아주나 갔다 올게 골랐었는데? 소형인데 소형이 아니야 다 쑤셔 넣고요 2시가 넘어서 근데 지금 2시가 넘어서 2시가 넘어서 나 반대로 왔어 야 마시아 저 잘못 들었어 희망식 없을 것 같아 일찍 일찍 다녀야 되는다고 츄러스 하나랑 말차 무화과 크림치즈 하나 초코도 하나 더 그럼 밤이랑요 츄러스 4개 더요 이거 하나 초코도 하나 더 주시고요 얘도 하나 더 주세요 아 그냥 얘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? 성심당 빨리 가야 돼서 그냥 바로 나왔는데 배고파 어우 차 아 바삭거리는 거 뭐야 그냥 츄러스 그 자체에요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저 하나만 더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어 흠 저 하나만 더 먹으려고요 그냥 초코 미쳤다 츄러스가 더 맛있나 같아요 가자 가자 빈티즈 골목이야 뭐야? 바람경 갸루다 Y2K 갸루 이런 헌팅캡 헉!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어머어머 귀엽다 아닌가? 너무 친한? 아 약간 오염 사용감 없어요 완전 깔끔하죠?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사야겠다 멀쩡한 쇼핑이였어요 멀쩡한 쇼핑이였어요 굳이 샷 보느라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떡반찜 먹고 성심당 들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대전역에 심차지로 골라요 아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야? 개관중이야 한번 일조로 오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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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괜찮아요 있어요 잠깐만 오세요 잠깐만 잠깐만 개웃기다 착했어요 약간 성지신령한 느낌이야 안정도 넣어주세요 아 어떡해 잘라? 왜 간남고 많아있냐? 아 진짜 쌀떡아? 좁은데 좁은데 한 입 먹고 국물이 겁나 거 봐야돼 잘 신발 너무 이쁜게요 탁고 한께라? 떡이 너무 야들야들해요 계란이 너무 두꺼워 살짝 불어 터지는 느낌 배불러 죄송합니다 남겼어요 계란이 너무 두꺼워 엄청 맛있는데 도착했는데 웨이팅 없어요 근데 빵도 없는 거 아니에요? 멈춰서 바로 샀어요 안녕 어차피 내일 또 갈 거고 딱 오늘 맛볼 것만 샀어요 택시턴이다 택시턴이다 현재 무다지에 달려있으면 마음대로 안 돼 여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혼자 있을 때 많이 돌아다녀야지 완전히 헤어졌다 나 혼잔데 침대 3개야 아 침대 3개 무서워 생도노 아 너무 더 맛있어 너무 기름인데? 아 너무 더 맛있어 헉 그려기지 응? 크림픽이 아닌데? 블루베리 블루베리 음 배부른데? 블루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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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제 작품 Escape 아이 으응 크림 크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크림이이이 크림이이이이 취소? 아 얘 좀 느끼한데 맛있다 으음 으М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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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기름도 어떡해 진짜 아까 졸라 배고팠나봐 이만큼 넘겼어 아니 지금 10시 11분이거든요? 졸려.. 어떻게 이러지 9시 52분 12시 트실이거든요? 10분만 터져야겠어 아침밥으로 먹었어 개 맛있어요 아침 먹는데 어제는 배불러서 안 일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음 저 피장체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? 와 얘는 뭔가 다른 존재야 어디야 굳이 같아 두둥 정신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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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샀는데 한 번 더 얻을 거예요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대전역 4번 출구에 빵 상고 맡기고 너무 굳이 같다 찍을 수가 없어 ㅋㅋㅋㅋ 아저씨 돈까스 이거 유명하다 아 참 많다 뭐야 독서실 같은 느낌 아니 아저씨 이렇게 주꾸라 먹으니까 맛있어 가서 다 먹어 대박이다 다 먹어 오늘은 대기 있다 근데 어제가 울스러운 날이었구나 다 샀어 다 샀어 추천받은 거 작은 메아리 명란 바게트 여기 와서 쉬다가 마을 왜 명란 명란 산 줄 알 거 같아 감칠맛 덩어리여 흑으로 갈릴 거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밀가루 맛? 이랬는데 그게 맛있는 거였어 빵결이 달라요 촉촉한데 바삭해 너무 맛있는데 더 맛있어서 눈물 나요 너무 감동적인 맛이라 눈물 나 어이없어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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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살고 가야해 욕심 너무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?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와 진짜 이만큼 도착 도착 상대다 가방도 나와야지 완벽하지 이거 빨리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바로 가서 두 개 샀잖아 더 이거 진짜 맛있어 대전 갔다 오고 나서 몇 킬로인지 가볼게요 대전 갔다 오고 나서 몇 킬로인지 가볼게요 대전 갔다 오고 나서 몇 킬로인지 가볼게요 1,2킬로 이상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호 올리브 치아 버터 맛있다 맛있다 너무 어른의 맛 아 너무 아니 너무 서보여 향수를 먹은 것 같아 향수 맛이 나 얘는 뭐였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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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얘가 되게 맛있어요 저 올리브 싫어하는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외론빵 너무 맛있어 얘는 똑같다 맛이 하루 지났는데 너무 맛있어 아 더 사올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또 갈 거임 고맙습니다 그래 ент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